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으십니다 반가워요 안녕 오늘은 오늘은 수의 소리를 한번 담아볼건데요 약간 이렇게 많이 챙겨왔어요 재밌는 수의 소리를 그럼 해보겠습니다 처음은 무난하게 할까요? 이거는 쇠귀이게에요 쇠귀이게 뭔가 소리가 되게 별로인데 하나, 둘, 둘, 셋 둘, 셋 줌마이크는 가벼워서 이렇게 말도 하면서 소리도 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소리가 심각하게 별로네요 저 이거 바로 갖다 버리고 여드름 압출기에요. 이거 소리 좋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좀 독특한 소리가 나네요. 그쵸? 너무 copy diese 됐거든요. 뒷부분은 여기에 비해서 더 두꺼워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정말 쇠소리다 쇠소리 날카롭네요 제가 쇠소리를 좋아하긴 하는데 날카로운 쇠소리보다는 눈 닦은 쇠소리를 더 좋아하거든요. 뭔지 아시겠어요? 설명을 잘 못하는데 제가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관통하겠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해줄거에요. 추후에 아멘 아멘 다음은 이것도 귀개인데 지금까지 나온거 여드름 앞줄게 빼고 다 귀개 아멘 밖에 오토바이가 왜 저렇게 시끄럽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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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영상은 뭔가 취향이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소리가 쇠소리를 안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셔가지고 그쵸? 근데 일단 전 좋아해요 근데 소리가 다 비슷비슷한거 같네 이거는 되게 얇은 귀개거든요 이거는 제가 보관을 잘못해서 휘었어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오토바이 정말 미쳤나봐 익숙한 소리가 나는데요 언제 들어도 소리가 참 귀여운 것 같아요 이거 저는 이번에 딱 이 손톱까지만 하고 네일아트를 살짝 쉬려구요 손톱한테 쉬는 시간을 해줘야해서 좀 주워야해서 쫑 쫑 조금바 쫑 쫑 쫑 쫑 쫑 쫑 쫑 쫑 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제 계획에 없었는지 알 것 같은 소리네요. 그냥 책상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게 뭐지? 망가진 것 같은데. 이 소리 귀엽죠? 이 소리 귀엽죠? 이 소리 귀엽죠? 이 소리가 되게 날카롭네. 이것도 뭐야? 저 책상에 뭐가 되게 많네요. 이거 작년에 산 책갈피인데 이걸로도 한번 해볼게요. 장미 책갈피에요. 이걸로 기름 봐드릴게. 열쇠거든요. 장미 모양 열쇠 보이세요? 왜 이렇게 안보여? 아 보인다. 장미 모양 열쇠에요. 장미장미장미 다같이 hate. attempts. 왈다. 장미 모양 열쇠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체적으로 소리가 다 비슷비슷해요. 이거는 이걸 뭐라고 하더라? 아니 왜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평범한 말이 기억이 안 나는 거, 평범한 단어가 기억이 안 나고 그러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실 준비한 물건이 이게 끝이에요. 이게 마지막 물건이거든요. 슬슬 이제 영상 끝낼 각을 보고 있어요. 오늘 소리가 잘 나온 건지도 모르겠고, 좀 날카롭게 잡힌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주향의 팬들이 있으시겠죠.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봐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상 찍는 거 재밌어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